자, 시작! 김용만 이별 한지 한 달이 돼 네 생각에 참 못 이루었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낯익은 버스에 몸을 기울였었어 텅 빈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아직도 그댈 향해 있나요 얼마나 더 멀리 가야 너를 잊을까 아직 남은 그대의 기억이 혼자서 성인인가요 소리 없이 그댈 부르고 불러봤지만 그댈 잊는다는 게 아직 멀기만 하죠 난 아직도 뼈 벗꽃 들으면 존다 악기라 아직 나 부를 때 나한테 이해가 없어서 기분이 좋아? 시간이 지나듣는 시간이 지나듣는 너의 소식에 나도 몰래 찾게 되는 너의 이름 지금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나 봐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나 봐 어떻게 해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요 너도 나처럼 많이 힘이 드나요 나처럼 많이 힘이 드나요 서성이던 내 모습이 간직해 줘 너와 함께 있던 시간들을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잊어볼게 감사합니다 아흥 김오디 뭐하지? 아... 걔 너무 진짜 아몬드 그냥... 나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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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 아... 아... 감사합니다.